경기도가 승마를 체험하며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어린이 말체험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접수합니다. 이번 어린이 말체험 사업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진행됩니다. 대상은 5세 이상 어린이로 한 번에 최대 40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. 상반기에 진행된 사업에는 1,4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